XSFM입니다. P-O-D-E-R-A 나이 들어 보여?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늦춰줄게! 앤서910이니까! 주름 개선 특허 완료 리얼톡스. 랩으로 감신듯 탄력있게. 단 하나의 해답. 앤서910 리얼 앰플. 또 하나, 요파씨의 사연 선정의 기준 하나 더. 군대 사연은 감점받고 들어갑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관련 사연이 지금 두 번 소개되는 유일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동환씨입니다. 이분은 127회 때. 꽤 오래전이네요. 네. 부대 밖에 식용유가 퍼져나가가지고. 부대 식용유가. 어, 맞아. 그걸 치우러 늪해갔던 이야기를 보내주신 적이 있죠. 안녕하세요. XSFM19 여러분. 예전에도 몇 번 사연을 보냈던 정동환이라고 합니다. 유형이나 안영은 인생에서 우연히 만난 어떤 것, 음악이나 그림, 동물 등등의 큰 감동을 받았지만 그 이름은 모르는 채로 살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을 텐데 기억에서 살짝 지운 거죠. 덮어놓은 거죠. 음악이나 그림, 동물 등의 큰 감동을 받았지만 이름은 모르는 채. 어, 그럼요. 많을 거예요.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을 해소습니다만 최근에 그 궁금증이 몇 년 만에 해소된 경험을 겪고 나서 사연을 보냅니다. 약간은 다른 얘기들 수도 있는데. 말씀하세요. 이름을 모르는 거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최근에 저희 유미미가 놀이터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매달려서 이동하는 거를 성공을 했어요. 이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안승준 군이 어떤 동작을 하셨는데, 제 눈에는 90년대의 마권사로 줄 서 있는 아저씨들 같아요. 띠는 모습, 슬로우 모션으로? 싸우고 있거든요. 거의 시작 전에. 아니, 왜 이렇게 원숭이가 하나하나 건너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정글짐이요? 정글짐은 육면체들이 쌓여있는 형태고. 네, 네, 네. 그렇죠. 구름다리라고 하긴 하는데. 아, 네. 그런 느낌에. 실제로 구름다리인데 구름다리는 위에 진짜로 올라갈 수 있잖아. 오징어 게임처럼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거 말고, 이렇게 버스 손잡이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원숭이처럼 매달려서 하나, 한각씩 갈 수 있는. 그런 거 이름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세상에는 이름을 여전히 모르는 채 존재하는 것들은 있다. 그러게요. 정식 명칭이 뭔지 연구구만 하죠. 이게 뭐 군 얘기란 말인데, 군에서 할 땐 힘들거든요. 어릴 땐 쉬워요. 왜냐하면 자기 몸무게가 가벼워서.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 리듬감만 익히면 되는데, 어쨌든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아내야 될지,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아무튼. 저는 올 봄까지 원인모를 복통과 소화불량, 설사에 시달리다가 대장내시경을 받고 대장암 2기라는 판정을 받은 후, 여름에 절제수술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는 일단 잘 지내는 중입니다. 아이고. 다행히 비교적 조기에 발견한 편이라 항암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체력이나 체중 같은 겉으로 보이는 측면으로만 보면, 수술 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나빠도 나쁜 것도 많이 끊으시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할 거 아니에요? 네. 보통은 더 건강합니다. 그럼에도 수술 직후에는 진통제를 늘 달고 있어야 했고, 그렇죠. 퇴원 후에도 요양병원에 입소한 직후에는 건물 계단 한 칸을 오르면 숨이 차고 심박수가 미친듯이 오르는 쓰레기 같은 체력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병원 주변을 꾸준히 산책하는 걸 권장했고, 병원의 위치 역시 무등산 자락에 주변의 하천과 논밭밖에 없는, 어떻게 이런 곳에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싶은 자연 그 자체인 곳이어서, 원래 무등산처럼, 물론 광주가 아니면 그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대도시 옆에 있는 산치구는 너무 크거든요, 무등산은. 대도시 옆에 큰 산 같은 거 있으면 그 주변 중턱에 요양으로 시작하는 시설이 엄청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보통. 아, 그렇겠다. 스트레스와 도시생활에 오염된 몸이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녹색이 풍부한 곳인지라 여러 야생물고기, 조류, 벌레 등도 매우 많았고, 지나가면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여러 동물 중 불현듯 제 눈에 들어와 그리운 기억을 다시 되살려준 어떤 동물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기억은 제가 별로 사연으로 풀기 좋은 이야기가 아닌 군인, 취사병으로 복무했던 시절 좋게 되었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막 자대에 배치되어 제 위로 선인밖에 없던 시절에 저는 취사병이 해야 하는 가장 밑바닥 작업인 설거지와 잔반 치우기로 하루 종일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약간 더러울 수 있습니다. 더러운가요, 실제로? 청취자분들에게 주의를 요해야 할 정도인가요? 이거 중요합니다. 가사노동이 익숙한 사람이면 안 더럽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면 힘들 겁니다. 제가 일하던 식당은 대략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큰 강철 컨테이너 같은 상자 안에 거대한 갈색 고무재질 다라이 통에 잔반을 모아서 보관해 두고 주에 3회씩 근처의 개농장에서 업자 아저씨가 오면 그걸 수거해서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잔반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가 보죠? 주변 농장에 이렇게 주는 형태가, 짬을 주는 형태가? 다만 요즘은 다른 농장에 죽고 계시겠네요. 개농장들이 거의 사라지는 추세니까요. 그러니까요. 잔반 한 통을 꽉 찼을 때 대략 120kg 정도 됐었고, 이를 L자형 수레에 실어서 식당 후문에서 꺼내 컨테이너 안에 보관해 두는 것이 한 끼 식사가 끝나면 취사병, 쫄병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교육받을 때 선임들이 경고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식당에서 컨테이너까지 가는 시멘트와 거친 자갈로 포장된 길에 성인 남성의 주먹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패인 곳이 있다는 것이었고, 여기 바퀴가 들어가면 바로 수레가 엎어지고 대참사가 일어나니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겪어봤단 거겠죠? 근데 군대인데 시멘트와 자갈로 포장된 길인데, 이렇게 구멍에 패여 있으면, 여기서 드는 의무는 주의를 줄 것인가 아니면 막을 것인가? 그죠. 근데 또 막는 건 막는이라는 양반들이 따로 있는데. 아니, 이거는 이 정도 성인 주먹이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뭐라도 잠깐 공구리를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벌써 수백 년 전에 여기에 있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억은 나요. 길바닥은 고르지 않아요. 길바닥에는 세금을 잘 안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의를 주고 말일인지, 아니면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게 훨씬 빠른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방금 상상을 했거든요. 이걸 계속해서 넘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은 계속해서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장교들은 몰라도 적어도 사병들은 그다지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체계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화창한 어느 봄날, 어느 정도 반복되는 일에 경험이 쌓여서 딴 생각을 하며 잔반을 치우는 중에 당연히 잔반통을 성대하게 엎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누군가는 이걸 바라고 있거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구멍을 두는 것이 아닌가.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120kg 정도를. 정말 말 그대로 대참사가 일어나 멘탈이 붕괴했고, 동기는 식당 뒷마당에서 재활용품 정리를 하다가 이것을 목격하고 똑같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게 웃을 수 있는 일 자체가 아닌가 보군요. 120kg가 쏟아지면 와하하하 이런 게 아니라 두렵다. 군 특수죠.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겁에 질려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유능해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선인들과 식당 간부들에게 대체 무슨 욕을 어떻게 먹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단 최대한 수습을 하려고 식당으로 뛰어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어느 정도 부피가 있는 물건들은 다시 잔반통 안에 넣었습니다. 그죠. 일단 빗자루와 쓰레받기는 되겠죠. 다만 못해 저도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서 국물이 떨어져도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데 누가 그걸 걷다가 잠깐 꼬꾸라져서 1, 2km인데도 상상도 안 됩니다. 120km예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 길은 거친 시멘트와 돌멩이로 포장되어 있던 길이었고 사이사이에 밥알, 고춧가루 이것저것들이 끼어서 빗자루질로는 도저히 다 쓸어낼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런 참상을 남에게 보일 수 없던 저는 식당으로 다시 뛰어가서 큰 통에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큰 비가 내리면 길가에 먼지나 쓰레기가 확 쓸려가듯 길에 물을 부어 잔반을 쓸어보내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저는 언제 선임들이나 간부가 식당 후문으로 나올지 모르고 나오면 바로 앞에 대참사를 들킬 그 분명한 상황에서 남 속도 모르고 천천히 차오르는 물통을 보면서 식당 안에서 전전긍긍하던 제게 이 사건을 같이 목격한 동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동기. 동환아, 밖에 나와봐라. 진짜 대박이다. 대체 무슨 일이 난 건지 궁금해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온 저에게 보인 광경은 그야말로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아, 뭐죠? 몸은 회색에 꽁지끝과 날개끝이 파란색인 새들 수십 마리가 식당 뒤쪽에 모여서 제가 흘린 잔반을 남김없이 주워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직장 언어로 말하면 회식이라고 하죠. 동환아, 나와봐라. 대박이다는 사실 동기가 사실 새들은 쨍쨍아, 나와봐라. 대박이야. 이거를 쨍쨍쨍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사인을 보내서 너무 긴장해서 새 언어가 들린 거죠. 지금 동환씨가 동환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새 이름 중에 비슷한 게 있었겠죠. 본인을 부른 줄 알고 나가봤더니 회식. 방금 20kg 안에 있는 새들이.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구원에 감동했고 동기와 함께 미친듯이 웃었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들이 파티를 마치고 다들 돌아가자 저는 받아 놓았던 물을 뿌려 바닥에 남아있던 얼룩을 지우고 사건은 완전 범죄가 되었습니다. 와, 이 정도로 그렇죠. 지금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게 물가치거든요. 보고 지금 버드워처가 바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는 이거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맞춰달라고 그러려고 했더니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지울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았는데 어떻게. 왜냐하면 도심이 더 많아요. 아, 그래요? 굉장히 예뻐요, 진짜로. 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완전 도심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모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구룡산 이런 데. 아, 상추 심는 곳. 갔더니 있더라고요. 알도 난 거 제가 봤어요. 알도 봤고 새도 봐서 그때 막 물가치에 대해서 한 번 그 우리 곤충 박사랑 같이 가서 이걸 발견하고 물가치 알이랑 새끼들 막 둥지 위에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친하게 알게 된 건데 굉장히 사실은 성격도 강하고 네. 사람도 공격하는 애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잡식성이고 근데 까치류가 원래 굉장히 잘 먹고 포악한 애들인데 인스타에 이 양반들의 사진을 올려놓겠습니다만 네. 색깔이 대단합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는 회색이 좀 컨트라스트가 좀 센데 원래는 조금 더 어두운 색입니다. 꼬리끝이 어, 꼬리끝과 날개끝이 하늘색이고요. 네. 너무 이쁘죠. 이런 파우더 블루가 자연에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네. 어, 그리고 몸은 몸통은 어, 지금 사진상으로는 좀 밝아보이는 회색 연회색에 어, 머리는 그 두개골 위쪽은 남색 네. 조지타운 컬러예요. 어허 약간 저기 청바지에 마이 남색 모자 쓰고 회색 마이 입은 걸 그런 어떤 신사 같은 느낌이죠. 아, 저는 그 새내기 남학생 룩 이런 걸 생각했는데 아, 비슷한 과자매 회색 진 같은 거에다가 어색한 하늘색 신발을 신고 있는 아, 각자 보는 것 같지요. 이렇게 다르군요. 좋아하는 색깔이 다르니까. 곧바로 또 가는구나, 이렇게. 그러게요. 저는 그 이름 모를 새의 모습을 제 눈에 확실히 담았고 그 길로 사이버 지식정보방에 가서 그 새의 이름을 알고 싶어 파랑새 파란새 하늘색새 등 여러 키워드로 검색을 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새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예비군 훈련이 끝난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도시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고 제가 있던 부대나 요양병원처럼 사람이 잘 안 돌아다니는 곳에서 자주 보인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새의 이름을 알게 된 건 정말 최근 지금으로부터 몇 주 전이었습니다. 집에서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다가 귀여운 한국의 야생 조류들 대충 이런 이름이었던 게시물을 클릭하고 저는 제 군생활에 소소한 구세조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새의 이름은 물가치였습니다. 그렇죠. 은인의 이름도 모르는 배음 망덕한 놈이라는 이때까지 저를 눌러왔던 죄책감이 눈녹듯 사라지고 물가치에 대한 감다함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가 저에게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무엇이냐 물으면 당당하게 물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도 있었는데 몰랐다 이름을 네. 간단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쓰고 보니 긴 사연이 된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분의 조난을 함께 실어서 보냅니다. 하고 물가치 사진을 얹어주셨습니다. 이런 일도 있군요. 이게 그 흔치 않은 새를 볼 때는 말입니다. 어디 도로 난간 이런 데 있으면 우와 저런 하면서 쳐다본 다음에 혼자 사나 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보이는 것 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잔반을 뿌려봐야 동네에 친구들이 다 모여서 개체 해수가 많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군요. 그런데 우리가 길냥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쓰레기를 뒤진다거나 말 그대로 음수 잔반들을 먹으면 굉장히 나트륨 때문에 안 좋다고 하긴 하잖아요. 조류는 어떤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렇게 갑자기 파티를 완전 진짜 야 인간의 음식이다 하면서 먹었는데 단체로 설사죠. 단짠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얼굴 야 나 얼굴 부었다 이러면서 짝짝 이러면서 갑자기 저기 뭐냐 서로 고춧가루 낀 거 껴주고 했겠죠. 애들은 또 새들은 보통 교미할 때 엄청 몸을 부풀리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막 새들과 춤을 다큐멘터리 보면서 그래서 지나가다 옆 동네에 물가치가 보면서 저것들 다 까져가지고 됐거든 이러면서 재밌었냐? 아 됐거든 자기한테 러브콜을 보내는 줄 알고 이 동네 다 왜 이래? 애들이 엄청 들이대 엄청 부풀려서 알고 보니까 부었다 짠 걸 먹고 이 동네 나이트 생겼나봐 엄청 치근덕된다고 야 무등산 가지마 무등산은 정동원씨가 계시던 곳이지만 아무튼 무등산 정동원씨가 계셨으니까 여기 물가치들 무등산 물가치 아닙니까 지금 아 그래요? 병원이 무등산이 아니고 아 그렇구나 아 군생활은 지금 아 헷갈렸습니다 그렇죠 무등산에게 사과합니다 백신을 맞는 건 너예요 자녀예요 무 정동원씨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XSFM